한편 증시가 하락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거래량도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10거래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9억 4천만 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.4% 줄었습니다. 같은 기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평균 39.8% 줄어 감소폭이 전체 평균의 2.5배로 나타났습니다. 이 기간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거래량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삼성바이올로직스로 하루 평균 34만 1천 주에서 4만 3천 주로 87.3% 떨어졌습니다.